1. 김정원과 장성희르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강한 탑스피도 먼저 등진 플레이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장성희르 서비스. 이번에는 리턴이 길게 벗어나면서 강하게 공격을 가져가면서 득점을 마 장성희르 선수는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직선적으로 빼내면서 동점을 만들고 장성희르 서비스. 강한 탑스피를 받아냈고 잘 받아냈는 듯 보였습니다만 3대한테 반격을 주면 안 됩니다. 스코어는 3대2입니다. 빠른 공격 뒤로 물러났었는데 스매쉬?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장성희르의 득점. 스코어는 4대2. 두 점 뒤져있는 김장훈입니다. 이번에는 김장훈 선수의 득점에 좀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자, 바나나클릭 노려봤습니다만 네틀넘기 자, 잘 받아냈고 이것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리시브 되지 못하면서 서비스 득점. 김장훈의 서비스. 이번에는 백핸드 플링이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백핸드 플링이 길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김장훈 선수가 다시 한번 장성희르의 서비스. 그렇죠. 예. 저는 코스 변화를 통해서 득점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탑 스피만이 길게 버... 어느덧 두 점의 리드를 잡고 있는 김장훈입니다. 그렇죠. 오오오오. 김장훈 자 네트플레이 하지만 범실이 나왔으니까 강한 탑 스피만 막아봤습니다만 그대로 벗어나... 여전히 게임 포인트는 김장훈 선수입니다. 강한 탑스피 랠리가 이어집니다 아 좋습니다 장성선수 점수차가 조금씩 좁혀지면서 쫓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범시 결국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김정은의 서비스 백핸드로 밀어봤습니다만 스코어 1대0 자 이번에도 탑스피 대결 다시 반격을 허용했어요 스코어는 원올 장성일의 서비스 자 직선으로 잘 뽑아줬습니다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2대1 자 깊은 코스를 공략하면 자 이번에도 깊은 코스를 노려받고 포인트를 만드는 김정은 잘 꽂아넣고 있어요 제주가 좋고요 이번에는 강한 탑스피 어떤 계산된 플레이가 지금 계속 통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4대2 스코어는 5대2 스코어는 5대2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타임아웃이 중요합니다 장성일 선수나 김장선수 중요합니다 길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코스 변화도 굉장히 잘 주고 있고요 서비스 득점 김장원 넉점에서 리드를 잡고 있는 김장원과 넉점을 뒤져있는 장성일 강한 탑스피 자 대각선에서 직선으로 뽑아냈던 장성일이었는데 좋습니다 스코어는 7대5가 되었습니다 자케네트 플레이 플락에 성공했던 김장원 김장원의 서비스 김장원의 서비스 아 저의 자 강한 탑스피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강한 탑스피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서우병을 줘야 되고요 선제 공격해야 됩니다 아 탑스피 이후에 직선이 벗어납니다 조금 당황하는 경향이 많아요 김장원의 서비스 빈 공간으로 떨어뜨려 놓는 장성일입니다 빠르게 푸시성 공격 결국은 자 이번에는 김장원 선수의 공격 주고요 주도권 잡아야 됩니다 스코어는 9대10 여전히 장성일이 게임 포인트 여전히 장성일이 게임 포인트 아 결국은 김장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에는 네트 맞고 벗어난 것 같아 스코어는 3대0 아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결국 포인트 지금 두 번째 게임에서는 코스 선택에서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공격 들어가면서 장성일의 득점 두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아 아 아 백핸드 이후에 포핸드로 탑스피드 걸어봤 김장원의 서비스 아 아 저 에 이번에도 김정은이 아 아 길어지는 랜드 속에서 나오는 몹시 장성일의 범실이 장성일의 서비스 강한 탑스피 받아냈고 기록진을 낼립니다 아 결국은 마침표를 찍는 장성일입니다 빠른 공격으로 마침표를 찍는 장성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한 탑스피이 네트에 걸리면서 킹은 6대5입니다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종점 그만큼 치열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김장원과 장성일의 승부 그렇습니다 탑스피이 득점을 만들고 있는 장성일 이어지는 랠리 속에서 코스 변화 김정은 선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김정은 선수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해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스스로 찾아야 돼요 에잇 올 아 깊은 코스를 찔러 장성일의 서비스 아 19번의 서비스고는 김정은이 갖고 있습니다 강한 탑스피 아 결국은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김정은 선수의 매치포인트 스피 스피 이어지는 랠리 아 결국은 길게 벗어나면 장성일의 서비스 아 치명적인 범실이 나왔어요 서비스 자 결국은 넘기지 못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